송가인 미스터트롯2 지원사격 티저촬영 완료 및 공개 송가인 전국투어 TV조선 추석방송 확정 송가인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TV조선에서 추석연휴 방송된다. 안방 일렬에서 다시 만날 송가인의 콘서트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가수 송가인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TV조선을 통해 공개됩니다. 송가인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와 TV조선은 8월 22일 송가인의 전국투어 콘서트 연가가 추석연휴 TV조선을 통해 단독으로 공개된다며 TV조선이 중계차 방송장비를 투입해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추석연휴 안방 일렬에서 다시 만날 송가인의 콘서트에 많은 기대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트1에서 지인을 차지한 송가인은 이후 미스트로트 전국투어 공연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를 통해 고품력 라이브와 엄청난 무대 스케일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MBC와 JTBC에서 방영되고 영화관에서 단독 개봉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콘서트형 가수로 자리잡은 송가인은 2019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이후 약 3년 만에 2022 전국투어 연가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가인 청주 콘서트에서 특별 이벤트 예고 궁금업! 송가인이 청주 콘서트에서 특별 이벤트를 예고했습니다. 포켓돌 스튜디오는 8월 20일 오는 8월 27일 청주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죠. 송가인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주, 대구, 수원, 일산, 부산, 광주 등 매 공연 빠른 속도로 티켓을 매진시키며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화 20곡이 넘는 다치로운 무대와 고품격 라이브를 선보이고 있는 송가인의 청주 콘서트는 오는 8월 27일 오후 5시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송가인, 미스터 트롯2 지연사격, 티저 촬영 완료 및 공개 가수 송가인이 미스터 트롯2 지원사격을 위해 나섰습니다. 24일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에 따르면 송가인은 최근 TV조선 미스터 트롯2 티저 촬영을 마치고 공개가 된 가운데 이날 송가인의 티저 촬영 비하인드가 공개되었는데요. 송가인은 파란 한복을 입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으로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롯2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